경기 하남시에서 전기차 택시가 도로 옆 사무실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.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50분쯤 하남시 창호동의 한 삼거리에서 80대 A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인도 턱을 넘어 사무기기 대여회사 사무실로 돌진했습니다. 이 사고로 A씨와 택시 승객,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 3명 등 5명이 다쳤습니다. 경찰은 A씨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